이 상태. 지퍼 싹 올렸잖아요. 그냥 허리가 잡혀있어요. 벨트를 안해도 허리가 쑥 잡혀있는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도. 옆모습이 여기가 살아있어요. 몽글레어 같아요. 저 진짜 바깥에 입고 나갔더니 몽글레어 입었을 때 옆에 테크 확인하더라고요. 진짜? 여기가 따뜻해. 싹 올라오는데 더 좋았던 건 이런데 밴드 처리가 안쪽에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요. 바람이 들어오면 이런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. 막아줬어요. 소매도요. 소매도 이런데. 밴드 이런데. 이런데. 짱짱하게 밴드가 들어갔어요. 4만원대에서 보여드리는 퀄리티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날씬해 보이는 패턴이요. 지퍼만 올렸는데요. 옆 라인이 허리가요. 여기가요. 밴드가 이렇게 잡혀서요. 이렇게 날씬해도 돼요. 허리가? 허리에요. 허리. 허리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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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는 볼록볼록. 허리는 완전 가늘게. 벨트 한 것 같아요. 뒤에서 보면 진짜. 허리가 쏙 들어가서 원피스 입은 것 같아요. 구스 원피스. 이렇게 예쁜데 전체 다 구스인데요. 물세탁이 가능해요. 물세탁이 가능해요. 쓱쓱쓱 닦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블랙 하나 하시고요. 이럴 때는 밝은 컬러. 우리 비누씨 입었잖아요. 저런 컬러 하나 해? 이럴 때 하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요. 그럼요. 블랙을 일단 킵을 하시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요. 예쁘죠? 완전. 그리고 사실은 진짜 저희 언니들이 이걸 보거든요. 너무 예쁘다고. 언니들이 진짜 이걸 보면서 야 너 뭉클래요 입었어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닌데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.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이런 길이감도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컬러감이나 되게 빵빵하다? 빵빵하다? 이거 다운백 돼 있어. 다운백. 털 안 빠질걸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물세탁 가능하고요. 퀄리티가 사실 이 정도의 가격에서 굿스코트를 사면 누가 옆에서 야! 털 빠졌어! 야! 이렇게 얘기해줘도 뭐 어때? 근데 그런 일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. 안에 다운백 처리되어 있고 물세탁 가능하고요. 컬러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두 가지, 세 가지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. 500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. 시간 8분 남았고요. 오늘 샵 더룩에서 공개하는 마지막 주자죠.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방송사상 최저가가 오늘 들어왔습니다. 사실 이 가격으로 안 보여드려도 네. 이 굿스코트는요. 알아서? 알아서.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굿스인가 의심이 될 정도의 가격이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커피를 막 진짜 한 8잔 사도 4만 원, 5만 원이 넘는데 구스를, 리얼 구스를 이 가격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. 나도 안 되죠. 진짜로.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진짜가 맞아요?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. 맞습니다. 이건 100% 구스가 맞고요. 1년 전부터 선기획해서 좋은 구스를 이렇게 안고 만들었기 때문에 10% 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으로 보여 드려요. 그래서 이 가격으로 보여 드려요.